별거 없군. 시시해. 날 화나게 하지 마라. 도착했다. 도착. 아, 성가신 녀석이 따라왔군. 설치 완료. 목표 확보 완료. 점령 완료. 어서 날 지켜라. 영광으로 여겨라. 다 쓸어버려. 짜릿한 순간이야.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. 보너스는 두둑하게 챙겨달라고. 먹잇감 발견. 적을 발견했다. 내 힘을 느껴봐라. 짜릿하게 퍼져버리라고. 시스템 업그레이드. 좋아, 좋아. 힘이 넘치는군. 일단 물러서. 뻘짓하지 말고 빠져. 지원을 요청한다. 지원 바란다. 뿌아. 피할 수 있겠어? 죽어버려. 죽어버려. 내 뒤에 붙어라. 따라와라. 오늘도 돈을 벌어볼까? 쉽게 쉽게 가보자. 일을 시작해보자고. 터지기 전에 꺼져. 이런 젠장. 어서 빠져나가. 빠져나가. 전진해. 앞으로 달려라. 총알값 굳었군. 헤드 샷. 날 도와라. 지원 요청. 반가워 애송이들. 지옥에 온 걸 환영해. 아, 성가신 녀석이 따라왔군. 날 고용하고 싶어? 목숨값을 계산해볼까? 신나게 가려 보자고. 죽음의 여왕님이 오셨다. 좋아, 좋아. 오늘 일당 날아갔군. 젠장 티문이 없었어. 짜릿하군. 우리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아? 하, 이건 안 되겠는데. 이번 의뢰는 포기해야겠군. 이곳을 지켜라. 위험수당이라도 받고 싶군. 재정비하라. 다시 싸울 준비를 해라. 지금 상황은? 보고할 게 있을 텐데. 복수는 돈이 들지 않아. 나는 언제나 빚을 갚는다. 오케이. 접수 완료. 부스터 온! 달려보자고. 애송이들 뭉쳐라. 떨어지지 마. 시간은 돈이야. 울격해. 뚫지 못하면 받을 돈도 없어. 앞장서라. 내 앞에 서라. 좋은 위치는 생존의 지렁기. 공격 지점을 파악해라. 정말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군. 장례식 비용은 미리 입금해두라고. 보너스는 두둑하게 챙겨달라고. 예상대로 쉽군. 가능arbeta. 하지 마세요. 그래서